탈모드의 인간관계 처세술,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법, 친구란 석탄과 같은 것이다. 불에 타고 있는 석탄은 너무 가까이 하면 내 몸이 타고, 너무 멀리 하면 온기를 못 느끼는 법이다. 이 말은 친구와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는 상처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상처와 아픔이 서로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친구와 너무 멀어지면 관심이 상실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온기 없는 석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안정적이고 상호적인 성장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확실한 적이 되어라. 애매한 행동은 친구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뢰와 감정적인 연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적인 경우는 서로의 입장과 예측 가능하며 관계와 경계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관계보다는 분명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 말은 남들의 말과 평가를 너무 믿거나 과신하지 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사귀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남들의 말과 풍문으로 인해 진실이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내면과 인간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직접 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가진 어려움과 한계를 알게 되며 상대방을 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에는 겸손하고 이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향수를 가까이 하면 향수 냄새가 옷에 베인다. 이 말은 원천적으로 좋은 친구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지낼 때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가치, 태도, 행동을 습득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향수가 옷에 베인 것처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긍정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받고자 한다면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신중히 선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다 보면 평생 친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완벽한 친구를 찾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결점과 부족함을 완벽하게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결점이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결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장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것보다는 서로의 결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친구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더 깊은 연결과 소중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이 말은 상대방의 거짓을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남의 흉을 들추는 것이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며 상대방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헐뜯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손상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며 그 행동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과 행동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남을 헐뜯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소중한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자는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비웃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고 유머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아 존중과 자기애를 강조하며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비웃음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면 타인의 평가나 조롱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최고의 밀고자다. 이 말은 말보다도 표정이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정은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얼굴의 표정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신호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의도가 표정을 통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표정을 통해 진심과 인정, 이해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언제나 정확하고 진심어린 표정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친절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보잘것 없는 도간에서 값비싼 술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외모나 재력,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겉보기에 속지 않고 속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과 인성은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가치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찰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더 바보 짓이다. 이 말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러움과 질투는 어리석은 감정이며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다양한 상황과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삶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교와 부러움보다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감사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주머니를 조심하라 이 말은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낯선 사람은 아무리 선한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와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뢰도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재물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의 파괴나 감정적인 상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잘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상호적인 신뢰와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는 항상 조심하며 그들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과 상호적인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객과 생선은 3일만 되면 악취가 풍긴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너무 오래된 상황이나 갈등을 방치하면 그 관계는 악취를 풍기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루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화나 행동을 할 때에도 적절한 타이밍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말이나 행동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을 고려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대화하는 것이 관계의 원활한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미루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풍요로운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외모나 복장은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결정짓고 자신의 성격이나 품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외모에 기반하여 상대방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차림과 외모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고 세련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외모는 우리의 자아, 자신감, 자부심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보다 먼저 외모를 통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접근하며 외적인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과 자아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내면적인 성장과 자아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탈모드는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탈모드의 인간관계 처세술은 상호존중, 배려, 갈등 해결, 조화, 도덕적 행동 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조화롭게 해결하고 서로의 이익과 관점을 존중하며 공정한 결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탈모드의 처세술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드의 인간관계 처세술은 또한 도덕적인 행동과 인간적 가치를 지키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드의 인간관계 처세술은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 문화,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시각과 경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성이 부자로움이 되고 갈등이 협력이 되며 차별이 통합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탈모드의 인간관계 처세술을 읽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